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벨 입니다. 땅콩사랑초 또 궁금해 하셔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게 이렇게 저희는 이거 보세요. 밑에 처지지 않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하면 처지지 않고 베란다에서도 조금 베란다에서는 처지겠지만 많이 안 처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핍니다. 이렇게 올려서 피우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아유 예쁜 정말로 매력적인 여러분 이 아이 여러분 노지울동 안된다고 제가 몇 분이나 설명을 드렸는데 노지울동 안됩니다. 잎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 열어야 되고 그래서 따뜻한 저는 보이라실에 열어놨거든요. 보이라실에 열어놨다가 겨울에 물은 줍니다. 물은. 물은 하나도 안 주면 안되고 물은 한 10일에 한 번씩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잠을 재웁니다. 겨울 잠을 자고 봄 되면 이렇게 새삭이 나옵니다. 새삭이 나와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지. 그렇죠. 오랫동안 꽃을 피워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색상은 굉장히 진한 색으로 이렇게 피웁니다. 굉장히 예쁘게 진한 색으로 이렇게 조롱조롱조롱 열매메 뜯기 이렇게 피워주죠.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거 좀 사랑치고 여기는 그늘이라서 색깔이 이래요. 지금 여기는 햇빛이고 그늘이라서. 이게 안 처지고 피는 이유가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잎이 가득하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가득해서 이게 꽃대가 안 처지게끔 이거를 이게 방지를 해줍니다. 굉장히 가득 찼어요. 3년 동안 여기서 키웠으니까 이렇게 가득 찼죠. 그러면 이거를 분할해서 따로따로 심어주면 이 잎이 꽃대를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는데 청개청개 이 청청으로 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데 이 잎이 느슨하면은 당연히 밑으로 처지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기특한 아인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줍니다. 긴 화분하고 낮은 화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적극도 보시고 긴 화분에 심어야 되겠다 하시는데 긴 화분 아니라도 이렇게 빡빡하게 키우면 따로 그렇게 분리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곳에다가 이렇게 키우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색상이 그늘에 그늘에 그늘 얼마나 진해 보입니까 정말로 예쁘죠. 이거는 햇빛에 반사된 거고 이렇게 차연합니다. 색상이 아우 저 하늘 파란 하늘하고 아우 너무 예쁘죠. 아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매일 같이 피워줍니다. 그리고 물은 베란다서나 주택에나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걸음 주는 것도 다르고 너무 걸음을 많이 주면 또 웃자라 하니까 적당하게 줘야 되고 물도 제일 물 주는 거 쉬운 게 이 흙을 보고 이 흙을 보고 주면 제일 정확합니다. 노지에서는 물을 주면 안 되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물을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어디에서 키우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노지에서는 물을 매일 줘야 돼요. 여기는 너무 바람이 세고 바람도 세고 햇빛도 강하고 해서 매일 물을 줘도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지금 오고 오전에 물을 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말랐죠. 이렇게 다 말랐잖아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키우냐 따라서 다르고 이대로 잠을 재우세요. 이렇게 저처럼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내려가고 이파리가 이렇게 지지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해주면서 이렇게 되는데 큰 거 작은 화분 작은 화분 큰 화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올라가게 키우니까 긴 화분에 심어주면 이런 줄 알고 그러시는데 그것보다도 이거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근 따로 관리하면 이렇게 안 되니까 저는 구름허근을 이대로 잠을 재우고 이렇게 해줍니다. 구근을 따로 관리 안 하고 여기 화분에다 잠을 재어서 따로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심어줘놓으니까 이게 타박하지가 않아요. 이거 도화사랑초가 작년에는 3년을 그냥 그대로 기하장에다가 심어서 그대로 놔놨는데 많은 풍성하게 놔서 굉장히 작년에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어주려면 이렇게 컸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심어줘야 되는데 구근을 여기다 다 따로 이렇게 심어주니까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깨는 게 세르노아사랑초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이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심어준 지가 언제입니까? 이거는 로즈심플 하나에 12,000짜리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빨리 꽃을 피워주거든요. 10월 초에 피워주는데 작년에는 그대로 놔놔서 꽃을 일찍 보고 이만큼 났을 때 이만큼 났을 때 관리를 하니까 꽃을 풍성하게 피워주고 좋았는데 올해는 구근을 모두 이 아이들은 다 따로 심어주고 땅콩, 사랑초만 그대로 뒀더니 저거는 그렇게 풍성하게 피워주고 이것들은 다 이렇게 넣어줘요. 여기도 여기도 보세요. 일찍 제가 다 심어줬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세르노아, 사랑초로 이렇게 되고 있고 세르노아, 사랑초만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저 구독자님들 보니까 다 아이가 시원찼는데 그냥 그대로 뒀다가 해주면 풍성히 꽃을 피워주고 그냥 관리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내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그대로 뒀다가 그대로 심어야 되겠어요. 그대로 키워야 되겠어요. 다 이렇게 넣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다 넣어줘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넣어줘도 너무 넣죠. 이렇게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 시중에는 이게 다 사랑초가 나왔는데 두한 사랑초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던 게 이게 따로 심어줘서 이렇습니다. 사랑초들을 저는 제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두고 키울랍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랑초들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